천안시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해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합니다. 국내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돼 천안시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에 따라 의심환자 신고 즉시 역학조사, 격리 등 대응 조치를 실시합니다. 천안시는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당국대학교 병원 음압병상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경찰, 소방 등 유관계관과의 협력체계를 가동했으며 보복 등 감염병 대응 물품을 추가 확보 점검했습니다. 또 천안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학교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등에 예방포스터를 배부해 예방수칙과 증상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